안녕하세요 여기는 드라마 산에 맞선 ost 사랑인가봐 라이브클립 촬영 현장입니다 너와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상상하는 게 요즘 내 일상이 되고 너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따라 웃고 있는걸 너의 행동에 설레어 하고 뒤척이다가 지새운 밤이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텐데 종일 함께 면질일텐데 나 돌아서도 온통 너인건 아무래도 사랑인가봐 점점 너와 하고 싶은 일들 생각하면서 하루 보낸 날이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텐데 종일 함께 면질일텐데 나 돌아서도 온통 너인건 아무래도 사랑인가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.